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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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가 한국에 난리난리난 장난아니야 이거 이분들 만나러 지금 비행기 타고지 한 몇시간 걸렸어요 헬로우 안녕하세요. 언네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네임에서 춤을 맡고 있는 임성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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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4화에 동무하면서 선배들을 다 제치고 동무를 하면서 병파하는 씬 여러분 보시죠 선생님의 포인트는? 사실 춤과 노래가 많이 부족하고 매력이 굉장히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tests을 위해서 starring Now after the我就 소포터즈arbeiten he achieved 굉장히 엄청난 성장을 만들고 많은 선배들도 또 격파해서ском 올라왔어요 혀택은 난처한 상황이 가고ician judge 결 Destiny 형 pros 너무 매력조절 누나 earth 누나 우와아아아아아 누나와 아아 오늘 저희가 다른 또 영화를 클립을 볼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 고! 이게 골든빛의 와 여기 이렇게 불담뼈 마시고 이렇게 힙해 힙해 힙해요 여기가 되게 멋있죠? 멋진 웅장한 궁전의 느낌 어 절반 반조를 충분하신 것 같아요 ~~~ 와! 긍정하죠 긍정하죠 매가크로 예 메가크로 단 하면서 flight JJ 또 잘 돼서 대표님한테 이렇게 이게 바이까로 나와봐 마이클 잭슨의 느낌이 나네. 진짜 잘한다. 샤오. 어? 이렇게 다hn. 맞습니다. 아, 이거. 뱀뱀에서 시작한거 같아. 아, 이거. 뱀에서 시작한 건가? 하, 뱀에서 시작한거 같아. 하, 뱀에서 시작한거 같아. 아, 그리고 이 정도는? 하, 이런 거 같아. 하, 이런 거 같아. 하, 이런 거 같아. 오우 3. 2.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우와 와우 뮤지컬 구성 같아서 재미있게 봤고 한동안 연계춤이 계속 생겨낼 것 같아요. 비트가 너무 신났고 다들 너무 춤을 즐기고 계신 게요. 저는 정말 즐거워졌어요. 언네이 데뷔를 할 것 같으세요? 너무 하고 싶어요. 저희를 사랑해주신 분들 많으면 많으셨으면 힘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데뷔해야 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팔로우 좀 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끝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